진짜 진상이 뭔지 보여줘? 선생님,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. 야, 넌 안 되겠다. 너 일로 와봐. 어디서 감히 누구한테... 이건 좀 뭐야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사장 나와라 그래. 사장, 사장! 안 와 그래, 이씨! 제가 사장이에요. 근데 직원 교육이 왜 있다고요? 그러게요. 저의 직원 교육이 좀 기업했네요. 김민지 씨? 응, 고객한테만 하세요. 폭력 쓰는 범죄자는 경고 생략하고 싶어요. 뭐, 뭐 범죄자? 아, 이제 아주 고객을 범죄자 취급까지. 손줄 좀 놔야겠어. 우리 고소해요, 오빠. 그러자. 꼭 하세요. 저도 할 거예요. 이런 경우가 아마 업무 방해해. 특수 폭행죄. 재물 송개죄 할 겁니다. 다들 찍으셨죠? 네! 진짜 안 찍어서 여기! 네! 네! 네!